정글 한번 연습해보자 보수로 정글은 강탈해들더라 정글에서 좋은게 랭가지 랭가 암후 좋아보이긴 좋아보이긴 해 암후부는 한번도 해봤는데 암후부 숲보순 생각하다가 좋댔지만 아냐 리시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은데 랭가 얘 랭가 야 랭가 솔직히 좋아 야 랭가정글 솔직히 좋아 안좋아 좋아 랭가정글이 쩔지 랭가정글 한번 해보자 랭가정글 왜 4명이야 라인 3명 쓰다가 내가 딱 갱을 하는거 하는거지 술고 있을까요 하 랭가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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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췌테 마췌테 오늘 밤! 갑시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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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것보다 하더라고 내가 소풋인데 자꾸 이거 두들겨 달래 두들겨 달래 응? 오케이 고구머리를 가져오면 되라 야 이거 뭔지 알까? 야 이거 선, 선 레드 가능하지 않아? 선 레드? 이거부터 합시다 오케이 이거 이게 진짜 좋아 내가 정글에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하고 싶었어 오케이 강타 390의 고정 피해 충, 충전량 2까지 오르면 뭐가 좋아요? 두번 연속 쓸 수 있는거야? 따당? 따당 쓸 수 있는거야? 아니면 중첩이 되면 데미지가 그대로 나오는건가? 뭐지? 오스텍 대 QQ 가능 오스텍 대 QQ 가능 알아 그건 알아 오케이 한번 쓰면 15초 뒤에 쓸 수 있어요 아 그래? 오케이 빨리 나와라 두꺼비의 강타 쓰면 정글링이 매우 좋 그래? 자 이제 나온다 야 혼자 해볼게 팁 주지마 혼자 해볼게 오초 야야 오초오초 야 이 새끼들 왜 치케터라고 해? 야 손시개 잡네 크으 크으 역시 랭가 짱 정글링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먹고 레드였지 아마? 어 그렇지 어느미! 어느미! 빠앗! 오케이 물량 먹어주고 어허!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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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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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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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집 가야되나? 돈 없잖아! 아냐 가지말고 오케이 오케이 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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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 진정한 사냥권은 지름먹이 없지 자 얘 줍자 얘 얘는 공격 안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지 Company 기특한새끼 계속 오캐 감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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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엉 오케오케오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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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안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저 밥새끼저가 오케 아무튼 어시 먹었어 오케 자 이제 뭘 사야돼? 그래 이걸 사야겠지 아마? 그렇지 아주 완벽 가자 이게 동선이 막 자 가자 가자 이거 쓸 수 있죠 호카네 강타 챔피언을 쓰면 44 고정 그 다음 2초간 대상의 이동속도를 줄인다라 오케 왜 저거 따라와 쟤 오우야 좋아 오우 이거 데미 쎄졌어 오오 그렇지 그 다음 늑대 먹으러 가자 맞죠 여러분들 늑대 맞죠 아 맞다 이거 있지? 강타 뭐해 이거 그렇지 그렇지 오케 이제 두꺼비 막자 두꺼비 도망잡고 야 랭가 좋은데에? 키햔 셨 Europe 멀리 미드가 야 갈게 갈게 좋아 알아 오스텍 쓰면 퇴차는거 그걸 모르겠니 내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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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 갱 야 진짜 미친 갱이었다 와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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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유 잘하는데 나 나 꽤 잘해 진짜 나 진짜 좀 놀랬어 나 나 진짜 잘한다 나 랩 6랩 지금 끝나겠네 여기로 가시고 그쵸 소질있죠 감사합니다 독보사대 선물 오 좋은데 이거 저 정글 처음 해봐요 아 두번쯤 가 그렇지 이제 불로 먹자 또 먹어 아냐 고스트 고스트 이거 cj 두꺼비 여기도 있네 cj 자리 가면 되겠는데 이거 야 끝났다 이제 갱킹 슈퍼 갱킹 야 간다 이거 스틱 좀 쌓아줘야 되는데 야 흐흐흐 병신새끼 시발 누친보책새끼야 제끼야 그렇지 그렇지 야 핵절 오 나 개잘해 오 나 개잘해 소질있다 진짜 야 죄송 저희 레드 먹으러 갑시다 레드레드 레드 오오 야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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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돈 잘 벌린다 정 이거 정글 정글 쉬운데 와 미쳤다 야 나 존나잘해 오오 야 나 그냥 하네 야 근데 야 안 되겠다 야야야 써든 해야겠다 써든 죄송합니다 야 잘한다 이정도면 뭐 바로 실전 투입 되겠는데 쯧 좋아 또 또